예예예예예예 네이농! 줄을 서라! 안녕 여러분 플레드입니다. 목욕탕 배틀! 야! 목욕탕으로 따라와!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쌍쾌도하다! 초반에 표류랑 싸이크거로 고렐라한테 매직을 면서 도모하세요! 아 재수도 빼라고? 하긴 자꾸 워프 먹어서 효과가 없긴 하지? 그래 사이킥 넣고 헬컷 빼고 표류기 좋아 좋아, 멈춰 멈춰 왜 이러지?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자신감이 쑥 꽂히는 걸까? 어우 근데 잠깐 안되겠다. 급졸았다. 급격하게 쫄아버렸죠? 페카츠 죽었나? 언제 죽었지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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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 어머 큰일 났네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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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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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제 될 것 같아 좋아 아이켠도잇 아이켠도잇 이거구먼 흑수가 오래 살아야 될 텐디 흑수야 죽지마 넌 죽으면 안 돼 깨겠는데 이제 이거구먼 아 이거구먼 이거구먼 흑수 혼자 캐리 중 아 그러니까 흑수였어 역시 와 됐어요 됐어요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이 하드캐리했군요? 그럼요 그럼요 우와 안깼다 이제 일어서서 싸우나 가야지 여기는 좀비네요 야 좀비 또 내가 또 아주 또 자신 있지 뭔가 빨리 깨고 싶은 마음에 저런 애들을 넣어보고 있다 검적대왕은 안가지고 가신 거 하나요? 검은 적이 나오나요? 검은 게 나오니? 어? 검은 애가 나오는구나 몰랐잖아 아 뭐 검은 거야 뭐 본부 하나 가지고 가면 되지 뭐 고대 다람쥐도 나와요 뭐? 고대 다람쥐까지 나오니까 미래 고양이를 데리고 가야 되나? 미래가 검은 적땜해 빨리 너가야 아 그래요? 그래 냥둘이가 더 나은 거니?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뭐야 좀비 저놈들 저 왜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? 한 명씩 오세요 한 명씩 네 이놈! 조을 서라 아 저 검은색 코끼리 진짜 오지게 안 죽네 하긴 벌써 죽을 코끼리가 아니지 오! 갔다! 검은 적 갔다! 오케이 오케이! 안녕! 아싸 퇴근! 승리했습니다! 여기까지 플레르 했고요!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그럼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